걸쭉해. 걸쭉해. 무슨 맛인지 전혀 모르니까 너무 궁금하네. 너무 작다. 일단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만. 그렇지, 기본 오렌지널 먹어야지 먼저 일단. 디어 디어. 원래 생선 잘 먹어, 원래? 네. 뜨거운 것도 잘 먹고. 뜨거운 거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뜨거운 거 같은데. 조금만 식었다고 먹어. 뜨거운 거 같은데. 얘가 다 알아서 해. 28살이에요. 28살이에요. 얘가 다 알아서 해. 오우. 천장까지 지었다, 지었다. 입 다 지었다. 천장까지 까져. 어떤 맛이야? 맛이 어때? 맛이 어떤 느낌이야? 맛있나 봐. 그래, 그래 다 먹고 해. 맛있나 봐. 오, 넣는다, 넣는다. 오, 넣는다, 넣는다. 아, 좀. 좀. 어, 또. 오. 맛있다. 와, 너무. 아, 너무. 맛있다. 아. 아. 야, 이거 저거 너무 맛있겠다. 아. 이야. 아. 어떤 맛이지? 되게. 설명, 설명 왜 하나도 안 해 주지? 어, 진짜? 아니, 왜 안 해 주지? 아니, 왜 안 해 주지? 처음이야, 먹고 설명 안 해 주자. 우리는 한 입 먹으면 해 준단 말이야. 이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더 미치겠네. 안 해 주니까 되게 미치겠다, 진짜. 새로운 장면. 이게 더 생선하다, 이게 더 미치겠다, 맞아. 이게 더 미치겠네? 이게 더 미치겠네? 되게 미치겠다, 진짜. 와, 아쉬워? 와, 아쉬워? 와. 되게 미치겠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오. 어떤 느낌이냐면. 오. 그럼 필이 통하는 거지? 아니, 또 먹어간네, 또 먹어간네, 또 먹어간네, 또 먹어간네. 또 먹어간네, 또 먹어간네. 또 먹어간네. 또 먹어간네. 프라이데이.